11과 사과 다섯 개 주세요. 대화 1 대화 2 사장님, 이 운동화 얼마예요? 5만 5천 원이에요. 5만 5천 원이요? 좀 비싸요. 깎아주세요. 그래요? 알았어요. 5만 원 주세요. 1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수박 2번 물 3번 라면 두 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4번 이 사과 얼마예요? 5번 뭘 드릴까요? 5번